안녕 나는 윈드라고 한다. 마이너스 2.175초등의 드래곤이지. 오늘 아로프가 윈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내가 때려 높이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엔리만, 포이즐리버, 디멘션 드래곤 이벤트다. 참여 조건은 간단하다. 아로프 유튜브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후에다 윈드에게 할 말은 댓글로 쓰면 참여 완료다. 큰 맘먹고 하는 이벤트니 많은 참여 다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